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축입니다. 보축이라는 것은 보충적 규칙이죠. 252페이지 2번 실무교육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 위탁이 있고 253페이지 4번에 시험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2번하고 4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 위탁인데 첫번째 교육 실무교육 교육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시험 위탁이 있는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니까 대학전문대가 되겠고요. 대학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세번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업무 위탁입니다. 시험업무 위탁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리고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업무는 대학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2페이지 거기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강사요건인데요.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고요. 2번에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3번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5번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 세무사는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실무교육 강사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맨 밑에 강의실 확보인데 강의실은 1개소 이상을 확보하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강의실 면적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자 그 다음에 253관보 위탁입니다. 이런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인데 1번부터 6번 254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2번. 52번에 보면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52번에 수수료가 있다. 우리 교과서 254페이지. 수수료인데요. 수수료. 수수료는 첫번째 응시수수료가 있고요. 두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재교부 요거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처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처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공짜로 자격증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입니다. 위탁 우리 시험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 성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54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255페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프린터는 네드림 프린터는 28번에 있죠. 28번 28번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28번에 무부양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공시 7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왕무로 등록한 자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개업공개사 간인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생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되겠고요.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양가로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분 50 범인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번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반드시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6번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인 이상이면 다만 포상금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 2인 이상이면 균등하게 배분. 동그라미 7번 두 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 2인 이상이 갖춰오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제도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260페이지 연수교육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프린트는 교육제도가 53번에 있죠. 53번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동그라미 1번 해보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혁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개혁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습니다. 보조원은 받지 않습니다. 2년마다 받고요.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법제도의 변경사항 이것만 실무교육 하고 다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죠.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며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입니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 사원 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무수습을 포함합니다.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해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교육 프로그램 안에 수습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그 다음에 니언에 소속권 개서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즉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지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지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소속공개사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의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지직하거나 그만두고 1년 이내에 중기업을 하다 그만두고 1년 이내에 지직하는 경우 원래 소속공개사가 그만두고 1년 안에 지직하는 경우 모두 1년 안에 하면 다시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법률지식 밑줄 치시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이었습니다. 이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연수교육하고 똑같고요.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지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후교육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교육의 지침입니다. 양가로 4번 국토교통무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교육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 교육 대상 교과목 및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출결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가능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교육비 지원인데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은 개혁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개혁공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거래사고 예방 교육만 공짜로 합니다. 나머지 교육은 다 돈 내고 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 교육 연수 교육은 시도지사 였고요 직무 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 관청 이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비용을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4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 34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동그라미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 내용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공고하거나 밑줄 지십시오.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했죠. 그런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62페이지는 앞에서 했습니다.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263페이지에 보면 교육제도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5개 교육 중에서 연수교육하고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직무교육 중개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이 교육제도 5개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그러면 264페이지 교육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관보에 공고하라는 말 없습니다.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관보에 공고한 후 통지해야 된다. X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번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 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를 합니다. 이번 시간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도 시험에 32회 시험에 포상금이 두 문제 나왔죠. 공중개사법에서 포상금 한 문제 매수신청 들에서 포상금 한 문제 그 다음에 업무 위탁하고 수수료 합해서 한 문제 외력 이 보축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축이 협회는 내용이 많은데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보축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충적 보충적 규칙을 보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있는 OX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68페이지 벌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